100골드를 획득합니다. 승인하나.. 상점가서 파워카드 사는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약간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충돌 감탄.. 관절 부셔 파워 푸쉬.. 시간에 뭐래.. 슬리킹 이거 3개가.. 거의 뭐 왓처 종결 테마님 다 줘 3개 다 줘 그냥 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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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는 보호밖에 없어 보호가 답이야 전국의 계단 희흠 희흠 뭐임 아이 세상에 와 추석 끝날 때까지 뱅속 못 보냈다 희원합니다 즐거운 추석 드세요 여러분 아이고 딱 좋은데이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주 음 집구석에만 있으니까 추석 언젠지도 몰랐네 뭐 추석이 뭔데 집덕들아 추석이 그러면은 12일부터 14일까지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에 목금토 그렇구먼 벌써 추석이네 희흠 와 추석 강섬 들고 갈까 음 어떡하지 강섬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애 천국의 계단 어떨란가 천국의 계단이 부족한 밸류 챙겨줄 수 있겠지 이 캐릭터가 라가블린은 더럽게 잘 잡더만 강화된 무력 돌파 25 데미지 야 저거 강화하면은 근데 라가블린 깨우는거 아냐 깨우지 말지 어서오세요 배달원 스웨익 아이고 세상에 조심 포스팅 감사합니다 광휘 시간에 뭐래 음 뭘 넣지 시간에 뭐래? 시간에 뭐래 이거 4톤이라서 써먹기 힘들긴 할텐데 근데 이거 밸류 챙기긴 좋을 것 같애 고통은 남으면 절반이 된다는데 고통은 남으면 절반이 된다는데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거 분화 써야되잖아 이거 으아 16들 으아 이식들 으아 이식들 보호 쇠장천 에 보호만 게임이야 이거 보호 쓰면 다 돼 아이 뭔 보호 4장이나 나와 4장이나 필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닌가 4장이나 필요한가요 4장 너도 안 나오는구메 4장 너도 안 나오는구메 5장 몸풀기 각이죠 천리 집에 에이거만 챙기면 깰 수 있어 5장 좋다 5장 뚝베 이거 막으면서 잡아도 되겠네 수고염 슬라임을 깬다 뭐라고 잘 안들리는데 잘 안들리는데 세상에 열반 심판 심판 필요 없지 알파 오메가 오메가 쓸 필요가 있을까 보호대장 오메가 메톤 전체 50대리요 사실 도누데카 상대할 것 같으면 넣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니다 근데 보호대장이면 아이고 진시리님 나나 진시리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워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모임 고맙습니다 널카드가 없어 보이는데 스냅콘은 일단 아니고 연코스트 만들어서 계속 돌려야 되니까 핵망치나 연꽃 연꽃 넣고 아까처럼 맨정신들 하면 되지 않을까 성신이 돌아온 마저 두 장이 같이 나와야 보존을 할텐데 자꾸 따로 나와서 보존을 못하네 크레센도 필요없지 지금 필요한건 맨정신이다 얘네들 힘들것 같은데 충돌강타 충돌강타 빨리 떠서 곰 잡고 가야될것 같은데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 안 돼 꼼 아 얘네들한테 언제까지 칼 찔리고 있어야 돼 아 칼 내려오나봐 말로자 야만적인 놈들 야만적인 놈들 아 아니 나 체력 이거 겁나 많았는데 명상에서도 명상하면 안들어와요 아 이거 도망가야겠다 아니 신노산 왜 이렇게 세? 아 왓처가 약한거였구나 아 왓처가 약한거였지 아 불피웠는데 ㅅ 씁쓸하구나 장님도 오늘 뺏더니 나쁜 자식들 아 무년 승리길 승리길 강화할 시간도 되니까 승리길 넘어자 천국의 계단 고통받으리라 고통받으리라 저 고통받으리라 번역이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애 너무 고통스러워 지출력 고통받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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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48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 아니 야만 안 죽네 그러면 흡 무념 어..맨정신이 안나오네 정신내가 놓았죠 무념 어..맨정신이 안나오네 잉크병 없으세요 각성 미리 강화해놓을까?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나름 괜찮은거 같네 열반이 개구덱인줄 알았는데 열반이 은근히 괜찮네 흠 스밋 길카운트 스밋 길카운트 스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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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해보래 또 나왔다 인공물이 났나 대박이 났나 스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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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 흠 하하 덕 타격용 인형 장법 뒷처리 맨몸 맨몸? 필요할까 이게? 맨증신 대부분 맨증신 칵카새마리 귀를 너무 불위주로 왔나나? 아 물음표 가서 조금 더 제거를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나 그 생각이 좀 드는데 아 열반 재밀걸 아 열반 생각보다 좋네 아 열반 림플 쓴다 강화 걱정 없어지는게 크구만 아 열반 정신이 들어오면 맞죠 논나의 것이다 아 분화쓰기 쫄린다 진짜 쫄린다 20시간 잘 때가 된 것 같네요 잘 때가 된 것 같네요 이번 턴에 위험한거 아냐 개 위험한대 아이고 서순 아 뭐 안죽었네 그래도 아이 서순 안했으면 하지만 이미 서순 안했으면 참금 전투차인가 참금 전투차인가 보호 한턴 살리려면 참금 전투차인가 참금 전투차인가 참금 전투차인가 참금 전투차인가 참금 전투차인가 참금 전투차인가 나머지 두개가 너무 부려 Τ 상금 전투차인가 타고 쾟 sleepy 요즘은 조개화석 정도는 건질만하네 아닌 드라마 Jeżel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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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이다. 죽어라. 표창이 났지 않을까? 고기보다. 아이고 레베시스. 자꾸 잉크병 스텝 올리는 거 까맣네. 야. 상태상도 만나요. 아니요. 아니요. 뭐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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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짱. 평가 적응 평가 적응 적응 평가 강화해서 드루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0코반드로 놓으면 평가는 감소 제대로 적용 안되더라구요 더그인 것 같아요 평가는 강화해야 3장 뽑는 카드 가두지 강화 안 할거면 안 넣는 이렇지 4세가 안나오나 미치겠네 4세가 안나오는 5세가 안나오나 다음으로 내는 카드가 두 번 사용됩니다. 이거들 모야겠다. 방울 저주도 흔들리 빡세. 방울 저주도 흔들리 빡세. 3입니다. 표창 덕분에 그래도 딜이 좀 나오라. 복제 포션 두 개 먹으면 어떻게 되지? 궁금하다. 제작. 쓸데없이 궁금하다. 축. 20시간. 하. 카드 두 개가 두 번 들려요. 배아리가 그랬으니까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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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에 뭐래 차이 같아 시간에 뭐래 차이 같아 갚아있어 호기심 해결 두 카드가 두 번 써지는구나 새로운 고래시오 이러냐 새로운 고래시오 이러냐 맨 정신까지 보고있지 맨 정신까지 보고있지 천국의 계단이 적의 백순환 하나 방해하는 문제가 있네 천국의 계단이 적의 천국의 계단이 적의 sulla 야 저거 편지칼로 잡아 깼다 깼다 잡은 뽀뽀 뽀뽀가 채워요 사미 가뿐 쏴 자고 일어나서 계속 합시다 아우 세상에 끔찍하군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캐릭터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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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